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A3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셔가지고요. H13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부분 점수 없고요.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시다면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1부터 F1까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도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셀 병합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시면 셀 병합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고요. 글꼴 탭에 가서서 궁서체인데요. 그냥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와서 글꼴 궁서체 크기 16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목 추석 앞에 추자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추자 앞에 클릭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현재 보이는 1번부터 9번까지는 특수문자가 없네요. 보기 변경 눌러서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습니다. 클릭 그 다음 현황 황자 뒤에서 커서 갖다 놓고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 보기 변경 그리고 나서 특수문자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2부터 C12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을 선택합니다.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다시 말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A4부터 B12를 선택하시고 A4부터 B12를 선택해서 복사 홈에 가서 복사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요. A17 셀에 오셔서 행과 열을 바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러면 A17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고요.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행렬 바꿈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5부터 B12를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백분율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의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백분율 소수 이하 자릿수가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C5부터 E11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E13 선택 신표 스타일입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신표 스타일 클릭 한번 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13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그 다음 F12와 F13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오셔서 대각선 방향 테두리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출장비 지급 내역서 표에서 지기가 과장이거나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B1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두번째 지급 금액을 컨트롤 C 컨트롤 V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행을 다르게 해서요.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 정확하게 맞나 확인해 볼게요. 제가 300을 입력한 것 같습니다. 30만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범위 A4부터 I10이 영역 맞는가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B15부터 C17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B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지급액, 지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원이 있네요. 그럼 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순위부터 구할까요? 른 하시고요. 문제 함수가 랭크.eq라고 되어 있어요. R 입력하시면 랭크.eq 찾을 수 있고요.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비율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높은 업정이 1이니까 내림차수는 사실 생략하셔도 되고요. 0이라고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가 1등부터 5등까지 구해집니다. 문제에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부터 5에 해당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추주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ch 더블추주 더블클릭 하시고 추주 함수 안에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구해놨고요. 심표 이 상태에서 값을 나열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삽입 눌러서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1등이면 높음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문자를 여기서는 따로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니까요. 높음 입력하고 탭키 2등도 높음 탭키 3등은 중간 탭키 4등도 중간 5등은 낮음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함수 삽입에 오시면 이렇게 문자에 대한 자동 처리가 좀 되니까 탭키를 이용하셔서 1, 2, 3, 4, 5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해당된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수 여부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의 개수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백의 개수부터 구할게요.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C, O, U까지 볼까요? 카운트 블랭크 더블 클릭하시고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공백이 하나가 있었어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의 출석 일수가 동그라미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이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 이상을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수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을 3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냐면 공백이요. 공백이 하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사람은 하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하나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죠. 하나보다 작거나 같다면 하루 빠졌거나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건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조금 전에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구한 값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1보다 작다라는 건 0이잖아요. 그럼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이수를 하실 수 있겠죠. 또는 작거나 같다. 1이라고 넣으면 한 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3일차까지 출석을 했기 때문에 3개 이상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수할 수 있어요.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공백의 개수 체크되어 있지 않은 개수를 세워봤더니 1보다 작거나 같다면 1이라는 거는 한 번 빠졌다는 얘기고요. 1보다 작다라는 거는 0이 나오겠죠. 그러면 0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심표 우리는 이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공백이 하나, 하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수고요. 여긴 공백이 두 개예요.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래서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요. 전화번호의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 지역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세 글자부터 구하겠습니다. C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왼쪽에서 가져올 거니까 left 함수가 필요하고요. 탭키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전화번호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전화번호 앞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어요. 지역번호. 그 값을 가지고 아래쪽 지역번호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C11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다음에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참조하는 표는 지역번호 표에 가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라고 F4라고 넣으시거나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에 해당한 지역번호를 가지고 첫 번째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지역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매치함수는 오른쪽 점수표를 참조할 건데 이 점수표가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치함수는 오른차순이 되어 있으면 1이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0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넣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우리 등급표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매치함수 M 입력하니가 첫 번째 보이네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오른쪽 점수표에 가서 내가 몇 등급인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점수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보다 큼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구한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등급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볼게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 내용이 뭔가 273을 오른쪽 가서 찾아요. 273은 280보단 작고요. 240보다는 커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240보단 크니까 나는 위에를 참조할 거야. 라고 1등급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250도 마찬가지로 240보단 크니까 1등급이에요. 234는 240보단 작아요. 210보다는 크죠. 210에서 찾지 않고 보다 큼이니까 2등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내림차순일 때는 세 번째 인수를 마이너스 1 오름차순일 때는 1 보통 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0 그 다음에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비정규직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인원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는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큰 따옴표 문궈서 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어 범위가 제목도 들어가고 날짜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아니지 범위는 어 성명부터 총출장비 데이터까지만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 거야 라고 범위는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문제서 B2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1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돼요. 혹시나 내가 닫았어요. 어 필드 안 나오는데요. 그럼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가시면 필드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에 갖다 놓습니다. 성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출장지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는 총출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네 합계만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서 옵션에서 하셔도 되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여기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두 표시 안 하겠다 그러면 행렬 총합계 해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한번 할까요? 해제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합계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두 번째 요양미 필터에 이렇게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체크를 직접 해제하셔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및 서식에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표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빈젤에 별표 표시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다음 한 가지 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면 행레이블 열 레이블에 각각 출장지 성명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제시된 피버테이블 문제의 제시된 문구를 다 처리하셨나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가도록 하겠는데 피버테이블 문제에서 실습하시면서 많이 질문하는 거요. 왜 B21셀이라고 했는데 부서가 B19셀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피버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필터가 아니라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얘기합니다. 값이 표시되어 있는 영역의 시작 위치를 B21셀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문제의 그림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B21셀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시면 B21셀을 선택하고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피버테이블의 위치를 잘못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피버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피버테이블 이동을 하셔서 어느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른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피버테이블을 잘못 만들었어요.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피버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지우기 가셔서 모두 지우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고 새롭게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름 정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가 네. 무치근 문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C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기본 상여율로 하래요. 기본 상여 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G11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수당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기본 상여율로 값의 변화가 있거든요. C13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설명에 대한 건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상관 없어요. 문제에 나와있는 기본 상여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C13셀 확인 값을 얼마로 15% 로 입력하시고 추가 다시 설명은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기본 상여율 오타 없이 입력하세요.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값을 5%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나 오타가 있었거나 잘못 입력하셨거나 하시면요. 선택하시고 편집을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름과 이런 수정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결과는 C11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선택하고 뒤쪽에 옮기시면 되고요. 현재는 기본값 왼쪽에 표시된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먼저 기록하시고 매크로 도형을 연결해 볼까요? 비어있는 셀을 꼭 선택하시고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실 거라면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의 이름을 금액 계산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요. 그 다음 금액 에 오셔서 수강료 곱하기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를 곱하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서서 기본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G3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셀부터 3,4,5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바로 입력해요.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금액 계산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위는 A3부터 E3 선택하는 작업이 기록이 돼야 되고요. 홈에 가셔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되셨으면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를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7부터 7, 8, 9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7, 8, 9 네 맞는지 범위 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래요. 차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 원형의 3차원 원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 다음에 항우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 이라고 차트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굵게 하래요. 홈에 가셔서 굵게 글꼴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쭉 스크롤 막대 내리셔서 굴림체 찾으시고요. 크기를 16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다음은 범례를 표시하지 않고 범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표시되지 않아요. 각 데이터 레이블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단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항목 이름과 그 다음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값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백분율로 바꿔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 바깥쪽 끝에 3개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글꼴을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0인가요?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데이터 계열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첫째 조각의 각을 45도 각도로 45 입력하고 엔터 가장 점유율이 많은 계열 대한 18%를 선택하시고요. 하나 한번 선택하시고 또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바깥쪽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원형 차트에서 분리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실습하신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